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작심하고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전투표장에 투표자들이 몇 분이 오셨는지를 전혀 모르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cctv 뭐 캠코드 모두 다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죠 마지막까지 위조투표지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인시하는 것을 결국은 선관위가 이겼지 않습니까 사전투표가 끝나게 되면 사전투표함이 지역선관위로 이동할 때는 관내의 사전투표함에 몇 사람이 투표했는지를 인수인계를 하지 않습니다. 지역선관위에서 마음대로 표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표를 쉽게 집어넣기 위해 가지고 봉인지를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는 이렇게 헌급으로 된 천으로 된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표함을 만든 겁니다. 일명 핸명 핸랑식 투표함입니다. 이런 걸 만든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이 봉인지를 뗐다 붙였다도 전혀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플라스틱 여러분들 저 위부분하고 이 사이에 천 사이에 손을 너무 쑥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세계에 핸랑식 투표함을 쓰는 나라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천을 보게 되면 놀랄 거니까 그걸 가리기 위해서 또 플라스틱 통에 넣었다가 투표가 끝나면 이것만 달랑 들고 가는 겁니다. 이것만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걸 지역선관위 산하에 보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라이 투표함입니다. 투명합니다. 우리는 검정색입니다. 이 투표함을 말라이 투표함입니다. 그리고 이게 타이를 씁니다. 절대 못 넓도록 부숴야 이름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를 공급한 업체를 방문해 보니까 투명입니다. 투명. 투명입니다. 그렇게 타이를 사용하는 겁니다. 타이. 파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부술 수 없는 이 업체에서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에 투명 여러분들 투표함을 제공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다 투명입니다. 투명. 이게 다 타입니다. 절대 열지 못하도록. 말라이 수준보다 안 되는 겁니다. 말라이는 여러분 2020년도에 4.15 총선 당시에 5월 달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부정선거 시위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말라이 대법원에서 무효를 선호했습니다. 이게 그때 기사입니다. 말라이 대법원 5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무력화하다. 무효로 선호한 겁니다. 대통령이 바뀐 겁니다. 말라이 수준도 안 되는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나라가 여러분들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딴 것이 아니고 강서구청장 여러분들 강서구 강서구의 화곡 1동 화곡 2동 그리고 화곡 3동 화곡 3동 사례를 조사를 해보니까 4월 10일 총선에서 강서구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위조 사전투표지 투입이 있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재야 전문가의 노력에 따라서 종로구의 관내 사전투표함이 개표가 일찍 끝났기 때문에 분석을 해보니까 2020년 4.15 총선과 동일한 전산조작과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 투입한 것이 밝혀진 겁니다. 8천표 이상 정도를 더불 민주당 후보한테 선관위가 넣어준 겁니다. 넣는 방법은 사전투표장을 방문한 세 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광진구에 고민정과 오신한 씨가 여러분 대결하는 데서 오신한 씨가 승리한 선거를 9천표 정도에 위조 관내 사전투표지를 투입해 가지고 성분을 바꾼 겁니다. 결과적으로 4월 12일 총선은 전형적인 전산조작과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이 확정된 겁니다. 그걸 발각해낸 겁니다. 선거가 여러분들 그냥 시행되고 거의 개표가 시행되고 6시간 만에 모든 것이 다 밝혀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방송을 마무리하고 오전에라도 제야 전문가 작업들이 완성이 되게 되면 동별로 여러분들 어떻게 선거구별로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요약해 가지고 여러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일은 이 소위 부정선거의 질긴 고리를 이번에 끊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보시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과 내일 양일 사이에 전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조작한 것을 따지기 위해 가지고 선관위의 메인 서버를 포렌식 할 수 있는 것을 보시게 되면 윤 대통령의 의중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제 판단은 윤 대통령은 다시 이번에도 덧볼 겁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 지하에서 4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국민들이 제항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제항을 하지 않으면 이런 나라에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너무나 힘들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내용을 또 오후에 잘라서 내보내고 할 테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 긴급 속보를 좀 능력이 계신 분들은 쇼트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좀 확산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또 오전 방송을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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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